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복현동 경상대 사범대 쪽에 있는 애플 B라는 곳입니다. 애플 A, B, C, D 이렇게 같이 지어진 곳입니다. 이렇게 어떤 신축의 느낌이 살아있는 곳이고 중문을 통과해서 방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아주 넓게 구성된 그런 라이프 셋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왼쪽 편에 옷장이 있고 책상이 복현동 중에서 가장 큰 책상인 것 같습니다. 냉장고가 있고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욕실을 가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형태로 욕실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반듯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침대 밑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. 이 방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가 이렇게 창문을 열면 이렇게 학교 캠퍼스가 넓게 환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1층이지만 높이가 건물의 2층 높이가 같습니다. 그리고 최강이 아주 확보된 그런 복현 애플 B 101호의 구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